가파돈 나오는 것도 여기서 결제하나요? 네, 들어오면 나오는 시간이 개인이 되세요. 11시 20분, 11시 50분입니다. 아, 네. 딱 패키지로 되는 거구나, 왕복으로. 마라도 가봤어? 한번도 안 가봤어. 제주도 진짜 많이 와봤는데. 나도 제주도 많이 와봤는데, 가파돈 나 가봤거든? 가파돈도 여기서 타는 건데, 마라도는 한번도 안 가봤어. 이번엔 처음이야. 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캐나파입니다. 그렇죠. 저희 한국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네. 아까 배 타고 오면서 보니까 완전 돌 위에서 혼자 파도 위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개고수야. 잘하시더라고. 약간 이동수단을 빌려야 되나요? 자전거? 빌려야 되지 않을까? 앞에 뭐 바로 있겠죠? 응. 좀 걸으면서 찾아보자. 천천히. 섬에 오니까 바람이 너무 세다 진짜. 머리가 안 내려와.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경치가 좋다. 새파랗고. 새파랗고. 탁 트여져서 힐링돼. 여기에 마라도 초등학교가 있네요. 가파초등학교 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폐교돼서 안 사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자전거 빌리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지금 꽤 걸었는데 진짜. 아예 하나도 안 나오는데. 블로그 후기들은 뭐였던거죠? 막 전기자전거를 빌려서 놀았다. 이런 글들이 있었거든. 아니요 가다보면 또 있다. 그러게. 더 가야돼서. 좀만 더 가보고. 없으면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갈대가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약간 황량한 갈대밭의. 바다 풍경. 겨울의 느낌이지. 그치. 이것이 겨울 제주도. 저희가 성장인게 없더라. 한번 구경이나 하고 가자. 아까 절도 있었는데 되게. 다양한 종교가 이 작은 섬에 다 있네. 물론. 자그마한 성당이 있어요. 진짜 작다. 약간 캡슐형 성당. 살짝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저기 배들이 엄청 많이 있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낚시 타입인가? 고기가 많이 잡히나보다. 아까도 낚시하는 사람 많았잖아. 네. 이런데 별장? 네. 난 별로인 것 같아. 지금 너무 심심하잖아. 풍경은 좋긴 한데.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네. 난 강릉, 양양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별장하기엔 빡센 것 같아. 조용하고 트여져서 좋긴 하다. 응.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서. 짜장면집 찾아볼까? 네. 아까 그 예옵소스. 아 그래. 구글맵에서 편점이 높다고? 네. 별장 짜장이라고. 다른 데는 3점 후반인데. 여기만 4점대라 그래. 여기로 먹으러 갑니다. 절대 PPL 아니에요. 전복 해물 톳 짜장 하나랑요. 네. 전복 해물 톳 짬뽕 하나랑. 네. 탕수육 하나 하나. 네? 탕수육도 있나요? 네. 가능하세요. 네. 탕수육 하나입니다. 전복 짜장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네. 물다구제 앞에서 앗살 주세요. 네. 탕수육 어때? 일단 되게 바삭하게 잘 치여서 맛있고. 이 소스가 탕수육하면서 알콤하게 잘 나왔네요. 음. 근데 이게 딱 보기만 해도 튀김이 바삭한 느낌이 있는데? 응. 나도 먹어야지. 음. 진짜 맛있는데? 응. 최근 5년 이내에 먹은 탕수육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로. 진짜 맛있는데? 나는 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 응. 안에 돼지고기가 냉동이 아닌 느낌이고. 확실히 부드러워. 응. 엄청 부드러워서. 바삭한데 딱딱하죠? 응. 역시 평점이 높은 이유가 있네. 음. 짜장면이랑 짬뽕까지 다 나왔습니다. 전복 한 마리 있고. 이게 톳짬뽕 톳짜장이라서 이렇게 토시 고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먹어볼까요? 근데 여기 일단 응. 향수육이 너무 맛있어서 기대됩니다. 맞아. 향수육이 진짜 맛있었어서 이미 짜장면 짬뽕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있어. 저는 한번 국물부터 써야겠습니다. 아. 진짜? 응. 국물이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나도 국물 한입. 국물이 일단 안 짜. 짠 국물이 별로 안 짜. 그렇지. 그러면서도 되게 맛있네요. 그 안 짜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다. 네. 해산물의 느낌이 있는데 그 향이랑 이런 거 남아있는데 짜지 않아요. 이게 빨간 국물인데 이런 자극적인 게 거의 없이 딱 해산물의 담백한? 약간 흰 국물 요리 같아. 택. 맞아 맞아 맞아. 오 국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신기하다. 바로 전복 먹는 거야? 아 그럼요. 응. 메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치. 한입? 아 나도 전복 있어. 아니야 한입에. 아 한입에? 응. 맛있어? 응. 적당히 잘 익혔네요. 저 익힌 것보다 세 개를 더 좋아 봤죠. 어머 이렇게 꼬대꼬드랑 맛이 주면 안 돼요? 응응. 적당히 잘 익혀요. 아아. 괜찮습니다. 메인 요리인 짜장. 응. 짜장도 맛있네. 응응. 근데 그것이 비교를 하면은 탕수육이 진짜 맛있어서 응. 짜장은 상징적으로 평범한 거 같아. 응. 맘에랑. 짬뽕은 면보다 응. 국물. 국물 진짜 잘해. 짬뽕 국물이랑 탕수육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응. 저 의외의 탕수육 맛집이네. 이름은 별란짜장인데 탕수육 맛집이야. 그래도 이 마라도까지 짜장면 먹으러 한 번은 올만한 거 같다. 근데 또 뷰도 괜찮네요. 보니까. 응. 음. 약간 이 바다 뷰로 응. 짜장면 먹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네. 여긴 흔적거릴 수가 없네. 어차피 들어오는 배가 흔적되기 때문에 음. 그렇네. 네. 적당히 한적하면서 응. 여유롭게 좋은 뷰로 먹을 수 있어. 다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오란다라는 옛날 과자예요. 오란다. 오란다. 네. 음. 좀 더 바삭한 느낌을 생각했는데 약간 옛날 과자 느낌이다. 아까 이게 이거 올카롱이라고 그러나? 돌코롱은 상어고요. 네. 제주도 사투리로 달콤하다. 옛날. 돌코롱. 제주도에서 할머님들이 돌코롱하다 돌코롱하다 그래요. 달콤하다. 이거 하나. 오란다 하나 드릴까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제주도는 아래로 읽어요. 이게 원래 아래로? 네. 아 발음 나잖아요. 육제선. 아 그렇네. 달콤하다를 저렇게 써져 있구나. 마라도 과자랑 따뜻한 유자씨 편의점에서 하나 사서 먹으면서 배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은 저 손책장 바로 옆에 어제 카페 직원이 추천해 주신 함호해수욕장이라고 거기 와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라 그래서 좀 해변이 있는 걸 기대했는데 엄청 작아요. 굉장히 작고 한적한 해수욕장. 저쪽에 저 해변이 있네. 응. 함호해수욕장. 어? 왜? 하메리퓰리언. 아 그래서 함호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숲길이랑 해변이 같이 있으니까 신기하다. 응. 관광지가 아니어서 사람도 없고 되게 좋네. 조용하고. 그래서 추천해 주셨나 보다. 로컬한 해수욕장. 혼자 사색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딱 걷기 좋아 진짜. 우리 둘 다 백수잖아 지금. 평일에 이렇게 오고 싶을 때 제주도 와서 이 안적함을 즐기니까 너무 좋다. 응. 이제 우리 어디가? 저희 이제 방어 국제 거리에 가보고 있죠. 근데 방어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탕수육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어. 응. 근데 또 제주 방어가 원래 유명하기로는 제일 유명하대요. 응. 방어가 원래 난류성어종이래요. 날뭐? 난류성. 아 따뜻한 물?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는 제주에서만 잡혔는데 응. 그게 이제 계속 온난화가 되니까 응. 안 좋은걸로는 명태랑 이런 애들이 이제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지만 응. 방어가 겨울에 좀 더 잡히기 시작한다. 응. 요런 차이가 생겼죠.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 아 그쵸. 그쵸. 죽기전에 더 많이 추워지면 러시아 킹크랩들이 한국에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안이네. 영태의 킹크랩과 방어 중에 어 이게 방어 아니에요 혹시? 어? 그렇네. 방어선기 엄청 큰게 있어. 아니 고등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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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거리 가까워지니까 바로 저런게 보이네. 응. 방어축제거리에 왔습니다. 근데 축제거리라고 이렇게 대놓고 써여져는 있는데 딱히 뭐 있는거 같진 않아요. 지금 다 닫은거 같지 않아?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 축제는 안하는거 같고 그냥 방어집이 많아. 이게 다 방어 아니야? 오 진짜 크다. 이거 한 마리당 세네명이 먹어도 다 먹을 수 있겠다. 한 5분 걸었는데 끝났네? 그래도 방어 먹고싶으면 여기 오면 딱 좋겠다. 방어집이 엄청 많아서 딱 찐이네. 응. 살아있는 방어들이 다 수조에 엄청 담겨 있어. 다음 장소로는 인스밀 이라는 감성 카페로 왔습니다. 옛날에 한번 왔었는데 진짜 완전 인스타 인스타 감성감성 그런 느낌의 카페야. 딱 느낌이 굉장히 이국적이지. 네.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로 컨셉을 잡았더라고. 건물 색도 그렇고 흙도 뭔가 의도한 것 같아. 색이 좀 다르잖아요. 네. 인스밀이라는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가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정원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 정원에서 사진 찍으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좀 그런 컨셉이 있는 카페입니다. 보리개혁이라는 음료수를 시켰어요. 보리 미숫가루라고 하더라고요. 좀 큰 그릇에서 나왔는데 이 그릇재로 마신다고 합니다. 여기 석양뷰가 엄청 좋겠다. 딱 서쪽이어가지고 그러네요. 바닷가 보이고 지금 회지고 있는 거 한 시간 정도 더 있으면 딱 석양 이렇게 더 맛있겠는데 요새 언제지지? 반시반? 이렇게 들려나요?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